박진영이의 비하인드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쌍둥이 역할 이루와 월우 역할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씨 이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목소리 하나 쫓아지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여준 이미지 말고도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의 인연기 세계의 매무시킨게 확곡해서 이 친구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홍건희 배우도 사실은 몇 년 전 이상 2년 전인가 아니다 틀리다 보면 X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 차전에 만나서 연습을 좀 길게 길게 했었고요 서로 합도 되게 길게 길게 맞췄고 걸어 나왔대잖아요 지금 신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죠 새로운 단어 오늘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부터 유행 예감 그리고 엄청난 액션 배우기까지 선보이는 박진영 왠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을 봐주시고요 전현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뿌망과 단렬한 송신 지니고 있는 돌하트 볼하트 네 어우 정말 사랑스러운 볼하트 하나 둘 셋 이 아링 순서대로 어이게 또 첫 장관을 사는 중 흑흑흑 돌에 넣어 주겠소 참장 입장 눈짓남 눈짓남 찢짖남에 이어 눈짓인 응원을 찍고 나온다 응원을 찍고 나온다 응원을 찍고 나온다 심사리오를 찍고 나온다 진짜 응. 키워드가 나아가요. 이제 춤도 많이 스셜되고 노래도 많이 하세요. 지금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체력을 키워야죠. 갑자기? 네. 매 순간을 노력하는. 컷!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일우와 월우 역할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12월 7일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조일 안정받은 본인과 일을 맡은 박진영입니다.